매일 말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매일 말씀 1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많은 글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글 한 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사상과 철학에 능통한 지식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지식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님보다 위대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존재로 말하는 분이고 바울은 그의 존재를 말과 글로서 나타낼 분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지식으로 사람을 휘어잡은 분이 아니고 삶의 근본을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멋은 없지만 소박한 진리를 언어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무로 만든 각종 가구들은 아름답지만 근본인 통나무는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둘투둘하고 보기에 형편없죠. 그러나 그 통나무로 만든 가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근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변화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순환의 고난의 환란의 핍박의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기도하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지 못하고 미래에 예수님에게서 받을 영광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당시 현실에서 순환과 고난은 피해야 할 악이었고 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환과 고난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죠. 지난 시절의 죽음으로 거짓과 억압의 실체를 폭로하던 젊은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며 조국의 재단 앞에 자기 목숨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은 순환의 길 끝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열매는 참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하는 학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비지 땀을 흘리고 연습해야 승리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광에 이르는 문이 순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놀라운 광경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트복음 17장 4절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 절이죠. 말할 때에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라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합니다. 17장 7절입니다. 마트복음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다정한 음성에 고개를 들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변화산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첫근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광경을 본 제자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제자들이 체면에 걸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빛의 굴절을 적절히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꾼 걸까요? 아니라면 화장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설명하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라면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 그래서 빛, 휘어졌다, 하얘졌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 얼굴에도 기쁨의 빛이 나타납니다.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표정을 감추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들키기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오면서 얼굴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들어오면 아, 우리 어머니가 속에 무슨 근심이 있나 보다 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지금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얘기하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얼굴을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해석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타났다는 이것도 제자들이 보는 해석이에요. 그 거룩한 산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아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라는 복음서 기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는 모세의 성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아 예언자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와 엘리아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그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 곁에 예수님만 계셨다는 사실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광경에 압도당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 성경에서 이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 했을 때 마태고범 24장 30절에서 홍길동이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룹하심은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쉐키나 임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상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라 순환의 길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흡족해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만족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족한다, 기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는가? 내 살아가는 모습이,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두고 본래 계획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도 작아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신 그 목적에 맞도록 살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질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모샤와 엘리아와 예수님이 황홀경의 대화를 나누는 그 비전을 본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영광의 비전이 아니고 그런 비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영감에 가득 찬 그리고 변함이 없어진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말씀보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힘겹고 재미없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며 땅에 엎드린 제자들에게 다가와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대셨다는 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은 제자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다정하게 이를 데 없는 서성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 등을 썰어주면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세상 일에 지쳐 비틀거리며 흔들리는 사람들을 곁에 다가와 팔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에 몸을 일으킨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게 됩니다. 순환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주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십자가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십시오. 순환 따로 영광 따로가 아닙니다. 순환과 영광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순환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속에서 임재하셔서 그 목소리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밝은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이후로 영광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환과 박해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없고서야 십자가의 길이 없고서야 영광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하나님 복음소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자란 것이 있다면 엎드려서 주님의 손길을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엎드려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파도와 한란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며 결국 주님의 영광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매일 저희들에게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받지만 영광의 길로 가는 것임을 그 힘있는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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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